자 안녕하세요 혈압마라톤 달려볼게요 초반엔 다들 아시죠? 동맹 끊고 고대정하고 달리는 순간 모든게 다 이뤄져야됩니다 어딜 그렇게 빠르게 갈라그래 어우 아비터 어우 다행이다 어딜 그렇게 빠르게 갈려고해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급하게 가지말고 잡아버리기 오 다카카냐? 오케이 아 저 잡아야되는데 못잡았네 일단은 계속 뿌려주면서 느리게 만들어주고 들어가기 요거 잡을 수 있을까요? 저 드랍쉽 어우 근데 배터리 느리긴 느리다 어떻게 된게 드랍쉽이랑 속도가 똑같애? 인스네어 맞은거랑 배터리 느리긴 느리네요 갈 수 있다 생각해요 나른 눈꽂게 기다릴게요 네 이 곰돌이는 아마 브루들링 당하겠죠 어우 야 뒤로 들어가면 안되지 어디가 어디가냐고 어디가 어디가 아이 거리 되게 머네 야마토에 안죽겠지? 어 죽네 하긴 체력이 얼마 없으니까 오케이 잡아주고 오 신세계 두 명이나 있네요 다시 보낼게요 지구로 가 지구로 똥쟁아 어디가 나랑 놀아야지 어어어 안돼 미안 미안 아 미안하다니까 일단 캐논도 깨 뭐야 폴브 또 나왔어? 아이 폴브 일로와 어디가는데 오케이 됐어요 갑시다 이제 퀸 나오면 대박인데 아 존재감 제로나왔네요 아 존재감이 없다 진짜 마인스플 아니었어도 죽었어 울트라한테 존재감 제로지만 예 백이십오만 파랑 뭐 나오죠 연막탄 오 마이너스 백만 나이스 육만바퀴 사라지겠네요 스케일업 없는거네 왜 이동 안해 이동 안해 이동 안해 이동하란 말이야 길 막을테니까 혈압 모르게 해야지 길 막으면서 카씨에서 좀 가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길 막아주기 오케이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예상하고 이동을 해야되요 안돼 빨리 가자 어 잠깐만 락다운 되는건가 안되는거죠 저거는 락다운이 안되고 이거는 스케일업이 안나가고 최대한 괴롭힙니다 괴롭혀줘야되요 그래 혈압이 오르지 오우 리버 잡았어 이제 갈게요 오우 뭐 저기 s심이 나왔었나 단단한 꽃게라서 괜찮을거에요 그렇지 혈압은 이기는게 중요한게 아니죠 괴롭히는게 중요한거야 혈압 모르게 만드는 혈압으로 하는거죠 혈압은 아이 근데 주황색 뭐야 이거 커맨드 잔뜩 잔뜩 찍고 있네 오우 오우 자 기다려봐 아 이거 지나갈수가 없어 근데 깨깨깨 오케이 됐어 기다려봐 잠시만 기다려봐요 뺐고 위로 올라가서 컴맨드 짓구요 기다려봅니다 한 대 두 대 체력좀 채우고 조금만 더 때려봐 조금만 더 채워 여기 뭐있어 오케이 존재감재로 잘 먹을게요 이 정도 배로 아니 커맨드 센터면은 혹시라도 킨 나오게 되면은 뺏어서 먹을수 있거든요 내 SCB 이래되있걸라고? 내놔 오케이 이거 이래되 걸어봤자 의미가 없는데 게임 끝나겠는데요 이렇게 각각 칸 안잡혔어요 게임 끝내자 아 그냥 끝내 끝내서 리방할게요 그냥 그게 낫겠다 이 판 오 잠깐만 킨 나왔어 대박 아 그냥 먹어 아아 기다려봐 나 먹으려고 했는데 아 먹어서 끝날라 그랬는데 와 먹었어요 아 이렇게 넣어가지고 끝날라 그랬는데 점수가 다 올라가버렸네 이거 자폭맨 뽑을수 있나 한번 해볼까요 궁금하다 아 오버를드가 없고 미네랄 9999 가스 9999 드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다카악하니 우승